카메라 좋은 거 쓰시네요? 네? 비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나봐요. 네? 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? 시간이요? 네. 저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?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. 어렵게. 음, 저는 술 한 잔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, 가요. 미숙아, 나 너 사랑했다. 뭐?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. 미쳤구나. 뭐? 야, 창수가. 로또 당첨수. 야, 그것도 100억이라고? 이렇게 너랑 했으니까 되게 좋다. 그렇게 좋아? 응, 그럼. 좋지. 이렇게.